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공부머리 독서법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은 제가 북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베스트셀러 상위에 랭킹이 되던 책이었구요 최근까지도 계속 그 베스트셀러 10위에 왔다갔다를 하더라구요 계속 이 책을 리뷰할까 말까 리뷰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장시간 동안 베스트셀러를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은 소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책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구요 만약 이 책을 안 읽으셨다면 학부형이시면 무조건 책을 사서 본인 먼저 이 책을 읽으시고 이 책에 나온 것을 아이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잘만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킨 방법이랑 너무나 흡사하거든요 일단은 이 책 표지를 보면 공부머리 독서법 이라고 써 있구요 책 읽는 아이를 믿으세요 그 다음에 2019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1위 공부머리 독서법 100세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최승필이라는 분이 이 책을 지으셨구요 이 공부머리라는 게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흔히 공부머리가 좋다고 한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머리가 발달된 거죠 공부머리는 그 아이가 거쳐온 독서 이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두껍고 난이한 3개 명작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에게 교과서는 한번 읽으면 간단하게 이해되는 쉬운 책에 불과하지요 결국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넣는 독서가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즉 글을 읽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을 키우는 독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옆을 보면 공부머리 독서법 실험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독서 교육이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구요 뒤를 보면은 2주에 한 권씩 10개월만 읽어도 중3아이의 언어 능력이 고3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책이 각 챕터마다 끝에 우리 아이 학년과 익기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14개의 독서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읽을만 하구요 헬스 트레이닝도 바른 자세와 방법을 했을 때 운동 효과가 있듯이 독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구요 대원칙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독서라는 거고 속독이 나쁜 독서법인 이유는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속독 습관이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언어 능력 평가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책을 매우 느리게 읽는 습관이 있어서 속독을 되게 하려고 책도 읽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속독이 무용하다는 것을 한 몇 년 전에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독으로 읽으면 책이 머리에 남지 않더라구요 아이가 스스로 지식도서에 푹 빠지지 않는 한 장편 동화를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 청소년이 읽기 열등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많이 읽는 레벨 독서 다른 하나는 자기 연령 수준에 맞는 책의 내용을 이해될 때까지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는 반복 독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자의 양력을 보면 독서 교육 전문가이자 어린이 청소년 지식도서 작가로 대치동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해서 12년째 독서 논술 교육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들려주는 진화 이야기, 사람이 뭐야?로 제18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기획 부분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도 후반부 보면 이분이 전교 꼴찌 초등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우연히 집어들었다가 눈이 퉁퉁 붙들어 울며 몇 번이나 다시 읽게 된 프란더시 개를 읽은 후로 책을 많이 읽게 됐고요 그래서 첫 발을 뗀 뒤 교과서도 술술 잘 읽게 되고 자기처럼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우등생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에는 작가의 꿈도 이루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머린말이 있고요 머린말에는 자신이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초등학교 6학년 반을 맡았는데 애들이 공부를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평균 95점 이상이었는데 애들이 중학생으로 가면서 갑자기 성적이 급강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왜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하는데 갑자기 성격이 떨어질까를 보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읽기 능력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독서와 읽기 능력의 상관관계도 따져봐야 되겠다고 해서 아이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계속 관찰을 했다는 거죠 가설을 세웠는데 가설 1은 읽기 능력이 높을수록 공부를 잘한다 가설 1은 독서는 읽기 능력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설을 학원 강사를 하면서 계속 검증을 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독서가 읽기 능력을 올리고 이 읽기 능력이 올라가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책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 1부는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2부는 숙련된 독서가로 가는 공부머리 독서법을 통해 심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각 장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항상 책을 읽을 때 머릿말을 읽어서 이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를 파악을 한 다음에 책을 읽는 게 훨씬 그 책을 파악하는 데 쉽고요 목차를 살펴보면요 1부는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인데 1장은 초등우등생 90%는 왜 몰락하는가 2장은 언어 능력이 성적을 결정한다 3장은 이야기 책은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가 4장은 이야기 책 싫다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5장은 책과 담쌓은 초등고학년과 청소년 돌파구를 찾아라 6장은 독서 인재가 되는 첫걸음 7장은 무엇이 우리 아이의 이기 독립을 가로막는가 8장은 툭하면 바뀌는 입시대도 흔들리지 않는 대처법은 2부는 숙련독서가로 가는 공부머리 독서법이고요 지식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 2장은 지식 독서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깝다 3장은 단기간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여기 보면 공부머리 독서법 14까지 다양한 자신의 수준이나 아니면 학년별로 맞는 독서법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읽은 바로 학부형이신 분들 학생도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사서 소장하면서 여러 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있는 책이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초보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초보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입니다 이 1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쭉 연령대별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본인이 실제로 교육을 했던 학생들의 예를 많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더 재미도 있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초등부터 시작해서 고등까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연령대의 이야기책을 읽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독서라고 합니다 이 초보적인 책의 글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해도 언어 능력을 금세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고요 독서의 질이 높으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독서의 질이 기본만 되어도 자기 연령 적정치의 언어 능력을 갖추는 정도는 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초보적인 독서조차 못한 아이가 많다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례랑 해결법을 좀 다루고 있고요 첫 장에서는 초등 5등생 90%는 왜 몰락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등 5등생이 중학교 가서도 성적을 유지할 확률이 20-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돌리면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학생이 되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교과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서가 두껍고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1차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올라가는 거고 2차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려가는 건데 이 두 구간을 급변동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갑자기 어려워진 교과서의 난이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듣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그거를 예우거나 복습을 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잊고 이해할 필요가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강사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풀면 되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 공부를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하락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학원을 듣고 공부하는 방식은 크게 근본적인 결합이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글로 하면은 10분이면 될 거를 강의로 하면은 1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둘째는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많이 받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책을 갖가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일단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무늠 없이 독서량이 부족한데 공부마저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읽기 능력을 훈련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가거나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성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은 언어 능력이 성적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성적이 갑자기 오른다는 내용인데 한 학생의 예를 들고 있거든요 한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평균 성적이 50에서 60점이었는데 이 아이한테 책 읽기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책을 안 읽고 뺀질뺀질 했다고 해요 근데 한 달에 한 권꼴로 책을 끝까지 읽어냈는데 이거를 3년 동안 했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준우는 서서히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읽기 능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엉덕이를 붙이고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세를 몸에 익혀갔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올라간 애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무렵에 차분해지고 책을 잘 읽는 학생이 됐대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끝 무렵 상담을 하면서 준우의 성적이 크게 오를 것을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준우가 받아온 성적은 평균 93점짜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등 유등생이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1차 급변동 구간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그 구간에 오히려 성적이 오른 학생이 있는데 준우가 이런 학생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에 책을 읽으므로서 언어 능력이 높아졌고 두번째는 고려대학교 체육교과를 가고 싶어하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었고 셋째는 준우의 몸가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려면 일단 차분하게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하는데 6학년 겨울방을 기점에도 쉬는 시간에도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부 머리 좋은 아이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흐리 공부 머리가 좋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다른 거 다 하면서 가뿐하게 입시를 성공하는데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학원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아이는 실질적인 학습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해요 하루 종일 공부는 하긴 하는데 쓰는 시간에 비해서 실제 학습량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공부의 주요 방식이 듣는 것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듣는 데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사교육에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목적을 이루면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의를 듣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공부는 스스로 할 때 확실히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고 부족한 부분만 사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주라는 아이를 얘기를 들고 있는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뛰어난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공부에 할애된 시간 동안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것도 한 단어를 공부하는데 오란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해도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있고 적게도 성적이 나와서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머리는 그 아이가 거쳐온 독서 이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요 현주는 다른 아이들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깊이 읽었고 그래서 그만큼 책을 많이 읽은 양과 질이만큼 공부머리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독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머리를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뇌를 많이 쓰는 건데 책 읽기는 머리를 활발하게 쓰는 황동이기 때문에 독서야말로 두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차 급변동 공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아이의 성적을 결정하는데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공부기초, 수학영역의 기초가 아니라 언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이야기 책은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가 입니다 이 책에서는 독서 교육의 핵심은 지식이 아닌 재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힐 때 부모가 원하는 책을 읽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읽기를 재밌어하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가장 쉽고 빠르게 이루도록 해주는 책이 바로 동화나 소설 같은 이야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목표, 책을 읽히는 제1목표는 아이가 책을 재밌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를 습득하게 하는 거죠 책을 읽힐 때 2주에 한 것만 읽어도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속독을 하지 않고 정독으로 줄거리를 파악하면서 재미있게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만 책을 읽으면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의외로 쉽다고 합니다 중등 3학년 수준에서 고등 3학년 수준까지 올리는 데 10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당 2시간에서 3시간 2주에 한 권을 읽는 정도로 투자를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시간도 이 정도만 돼도 2차 급병동 구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성적이 급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책과 수능 점수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흔히 영어 수학이 내신 성적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중상위권의 아이들은 수학과 영어는 과외 같은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상위권과 중위권의 성적을 판가름하는 과목은 국어라고 하거든요 국어는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어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점을 맞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고도의 공감 능력과 추론 능력이 필요한데 이야기 책, 독서는 이 두 가지 능력을 끌어올리는 최고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책이 수학 성적도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과학, 사회, 역사 같은 과목의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과서를 독서하고 노트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교과서를 독서하고 자기 방식대로 개념화해서 노트 정리를 해서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암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수행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야기 책을 읽으면 읽는 동안에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 읽고 나면 주요 장면과 줄거리, 인물들의 관계 같은 정보들이 하나의 집처럼 머릿속에 구축이 되는데 이런 머릿속에 구축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공부를 하는 프로세스랑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집을 짓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야기 책을 즐겨 읽는 아이가 과학이나 사회, 역사 같은 과목 공부도 잘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10분 아침 독서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10분간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학교에서 전 과목의 평균 성적이 골고루 향상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과목이 국어와 수학이었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를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 책을 읽는 것은 머릿속에 정보책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개념화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개념화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학 공식은 일종의 예리한 논리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유의하기 위해서는 개념화 능력이 필수적인데 숙련된 독선관은 수학 공식의 개념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수학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풀기 훈련만 치중하면 서술형 문제나 수능, 수학 영역처럼 꼬아내는 문제를 만나면 실력 발휘를 하기 힘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면 수학도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어 능력이 낮은 독서관은 몇 가지 공동점이 있는데 첫째는 일단 책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연령대보다 높은 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목적이 책의 내용을 꼼꼼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수집 목록을 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책을 빨리 훑어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트레잉에도 바른 자세와 방법이 있듯이 독서에도 바른 자세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대원칙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독서라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속독이 나쁜 독서법인 이유는 생각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정독이고 이 정독이란 것은 소리 내서 읽는 속도로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해요 이 정도 속도만 유지해도 책 읽기를 통한 기본적인 사고량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바른 독서의 목표는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소리 내서 읽는 속도를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미있는 책을 골라 재미있게 읽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내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고 굳이 책을 읽으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책을 읽고 책을 읽는 만큼 공부머리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책도 싫다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어휘력이 약해서 못 읽는 걸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뇌의 결함이 없음에도 심각한 읽기 열등인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어휘력이 약해서 책을 못 읽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즉 단어는 문장 안에 존재하고 그 문장은 앞뒤 문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단어의 뜻을 유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읽기 열등인 학생들은 단어와 단어에 추론을 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어휘의 뜻을 추측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문제는 글을 읽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글자를 읽는 순간 사고가 멈춰버리고 그래서 이 어휘의 뜻을 추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읽기는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표음 해석 단계 둘째는 소리를 뜻으로 바꾸는 의미 해석 단계 셋째는 의미를 연결해서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의미 연결 단계 넷째는 문장과 문장의 뜻을 연결해서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2차 의미 연결 단계라고 합니다 읽기 열등인 상태는 읽기 훈련이 부족해서 이 네 개의 단계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는 걸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읽기 열등인 학생들은 고치기 위한 방법을 해결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3분의 1 독서법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즉 부모님께서 고서의 초반 3분의 1을 매일 반복해서 읽어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3분의 1만 읽어주면 아이들은 일단 주인공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아이는 그 다음의 내용을 궁금해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책의 초반 3분의 1을 읽어주는 것은 이야기 속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과 같고 그래서 호기심이 발생하는 지점까지 아이를 데려다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입부를 반복해서 읽어주면 초등 저학년 동화의 문장 밀도에 적응하게 돼서 독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이야기 속 세계에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한마디로 무장해제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대체로 5권 안에는 끝까지 있는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만약 책을 읽게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도 옆에서 함께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아이가 책을 읽는 동안에는 자리를 뜨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아이한테 골라줄 때는 도움이 되는 책을 찾지 말고 아이가 재밌어하는 책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5장은 책과 담쌓은 초등 고학년과 청소년 돌파구를 찾아라 내용입니다 초등 저학년의 읽기 열등 상태와 초등 고학년 청소년의 읽기 열등 상태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초등 고학년 청소년의 읽기 열등 상태는 책 읽는 메커니즘 즉 표음해석, 의미해석, 의미연결, 2차 의미연결은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자기 연령 수준에 맞는 글의 논리적 복잡성을 해독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어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이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교과서 한 페이지를 읽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라고 해도 글 전체가 덩어리 단위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가 모르는 단어조차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활자를 읽고 있는 동안 활발하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공부의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등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교과서의 언어 수준이 높아진다는데 이건 글이 논리가 복잡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복잡한 논리 글은 직접 드러나지 않는 지식 혹은 개념, 관념을 활용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있다고 해요 읽기를 잘 못하는 애들은 글을 읽을 때 원활하게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과서를 들여다봐도 공부를 잘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형규라는 아이가 입문계를 가고 싶었는데 거의 학교 성적이 꼴찌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는 중등 3학년인데 머리는 초등학교 3학년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유일한 기는 책을 읽는 것인데 책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까 재미도 없을 거라고 그 학생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10시간이 걸리든 10번을 읽든 책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으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애가 책을 읽고 와서 질문을 하면 항상 몰라서 다시 읽어라 다시 읽어라 계속 이렇게 반복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문장의 뜻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속도는 상관없으니까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뜻을 완전히 파악하면서 읽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 동안 겨우 청소년 소설 3권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평균 60점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록 고통스럽고 강제적인 방법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책을 구경하지 않고 진짜로 한 문장 한 문장 이해하면서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형균은 책을 이해하면서 읽었고 그래서 언어 능력도 오르고 성적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 독서의 힘은 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초등, 고학년 그리고 청소년의 읽기 열등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자기 언어 수준에 맞는 책을 많이 읽는 레벨 독서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연령 수준에 맞는 책을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는 반복 독서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의 목표는 아이가 실제로 책을 읽게 하는 것이고 글을 읽고 내용을 독해하는 과정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레벨 독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자기 언어 능력 수준에 맞는 책부터 시작해서 자기 연령에 맞는 책까지 차근차근 레벨을 올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 독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언어 능력의 수준이 어쨌든 자기 영역에 맞는 책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초등 3학년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진 중등 3학년 학생에게 중등 3학년 수준의 책을 읽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신의 언어 능력에 비해 읽어야 하는 책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아이는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 수록 아이는 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면서 읽게 되고 전에 해 본 적이 없던 진짜 책 읽기, 책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복 독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책의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야기의 구조를 내면화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야기 책은 플롯이라는 룰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마다 플롯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작동 원리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공경에 처하고 공경에 맞서 싸우고 공경을 이겨내거나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플롯을 한번 내재화하면 다른 책을 읽을 때 훨씬 잘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었으면 언어 능력 평가를 해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읽기 열등 상태인 아이는 선천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읽기 훈련이 부족해서 난관에 봉적한 것이라고 하고요 읽기 훈련이 부족해서 생긴 난관은 읽기 훈련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요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자기 아이만 학원을 안 보내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공부를 못하게 되면 학원을 안 보낸 부모님의 탓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우도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고요 와이프는 학원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주의였고 저는 저 스스로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도 들어갔기 때문에 학원이 그렇게 큰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의였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결국에는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학원을 보내봤자 그거를 자신이 소화를 할 시간이 없으면 학원에서 그냥 멀뚱히 듣고 오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철칙은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고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책을 읽고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머리에 남기 때문에 시험도 잘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했고 저희 아이들이 첫째는 서울국제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둘째는 이번에 한성과학과에 입학하게 됐거든요 첫째 아이는 진짜 거의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3학년 때 돼서 자기가 국제고등학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판에 또 면접 준비 같은 것만 조금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2학년 2학기 때인가 그때 아이한테 과학고등학교 가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과학고등학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학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애들은 선행학습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중학교 때 거의 고등학교 수학을 다 뛰고 고등학교에 배울 과학 중에 물리나 화학은 다 공부를 하고 생물이랑 지구학도 공부를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거의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네가 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때부터 수학을 고등학교 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수학을 고등학교 거를 공부를 하고 이제 과학학원도 그냥 동네에서 선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니게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이 크게 대비를 안 했지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유아기 때랑 초등학교 때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유치원 때는 항상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줬었거든요 항상 주말에는 도서관을 다니면서 가서 아이한테 책을 읽히게 하고 그 다음에 읽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했고요 초등학교 때는 딸아이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를 우연히 읽게 됐는데 해리포터 책을 거의 1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진짜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해서 읽고 그래서 어느 날 해리포터 영어책을 읽혔는데 영어가 그 책을 읽을 수준이 안 됐었는데 영어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 책을 어떻게 읽냐 물어봤더니 책을 읽으면 한글 책의 문장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여기를 읽으면서 한글 책에 읽었던 문장이 떠올라서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해리포터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타라 던컨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타라 던컨은 걔는 한 10번에서 20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이 정말 겉표지가 너덜너덜해져서 책이 거의 분철이 될 정도로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두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읽었던 것은 전민이 작품이 쓰신 룬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서로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거의 10번 이상씩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왜 애들이 이렇게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나 되게 희한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선정한 50권의 책 만화로 된 지식 서적인데 그거를 한 권 읽으면 천 원씩 줄 테니까 읽으라고 해도 그 책은 잘 안 읽더라고요 근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책은 읽지 말라고 해도 시험기간에도 읽고 화장실에서 읽고 틈날 때마다 계속 그 책을 반복해서 읽더라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독서 방법이 그건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어느 순간 발견을 하면 시키지 않아도 그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그와 유사한 유의의 책을 스스로 찾아서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책을 읽는 습관이 붙으면 지식의 체계, 구조화가 딱 머릿속에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책을 읽을 때는 훨씬 더 빨리 읽고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공부를 시험이 되기 한 한 달 전에 계획표를 짜라고 해서 공부를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요 근데 정말 빠른 시간에 공부를 끝내고 막 놀려고 해요 그래서 뭐 공부를 다 했다고 하니까 그냥 놀게는 시켜주는데 아 저래서 성적이 나올까 되게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뭐 한두 시간 공부를 해도 거의 뭐 평균 95점 이상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되게 의아했거든요 제가 천재인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공부를 해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 책에 나온 그건 것 같아요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에서는 그 중학교 수준의 내용이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말 시험공부를 끝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이 아는 내용을 암기를 하기 때문에 암기도 빨리게 됐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학교 성적을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과학고나 국제고를 간대는 두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그 밑바탕에는 책을 초등학교 때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때까지 많이 읽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초등학교 때처럼 많이 읽지는 않았고 둘째 아이는 중학교 때 1, 2학년 때까지는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읽지 않게 된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데 그 스마트폰을 첫째는 스마트폰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줬고 둘째는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신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확실히 스마트폰을 아주 늦게 접하는 게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스마트폰을 접하기 전에 책을 많이 읽혀서 책을 읽는 재미를 가르쳐주는 게 정말 적은 노력을 드리고 공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 분도 다양하고 많은 아이들을 접해서 내린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이 정말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학부형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정말 읽고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기 때문에 6장, 7장, 8장을 빠르게 보고요 빠르게 보고 2부 숙련된 독서가로 가는 공부머리 독서법은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책을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시거나 아니면 서점 가서 책을 읽으시거나 해가지고 이 뒷부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독서형 인재가 되는 첫 걸음은 일단은 교육선중국이 꿈꾸는 인재는 독서를 잘하는 인재라고 하고요 핀란드가 세계 1위 교육강국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지나치리만큼 과한 독서교육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 노력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힐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길러낼 수 있는가 라고 하고요 핀란드는 8세 미만의 아이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아예 법으로 금지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계속 놀게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특이했던 게 인간의 뇌는 크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층은 뇌 가장 안쪽에 있는 뇌관 생존의 뇌 혹은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데 여기서는 심장박독이나 호흡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은 뇌관을 감싸고 있는 되뇌변계로 포유류인 뇌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과 족고시름, 단기기억 등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태어난 후 6세까지 집중적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층은 되뇌피질로 생각하는 뇌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지능, 사고, 언어를 담당하고 0세부터 발달하지만 7세가 되어야 어느 정도 성숙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뇌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며 6세까지는 감정, 정서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7세 이후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끝낸다고 합니다 영유하기는 감정과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하지만 동시에 학습을 할 준비는 안 돼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영유아 시기에 공부를 시키면 아이가 학습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언어 공부를 금지시켰다는 얘기거든요 7장은 무엇이 우리 아이의 읽기 독립을 가로막는가 여기서 첫째는 가장 흔한 독서 지도 실패의 사례는 지식 도서를 자꾸 강요하는 거라고 해요 이야기 책은 흥미있게 읽었던 아이도 과학이나 사회, 역사 전집을 많이 사줘서 읽어주면 아이가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독서 지도에 실패한다고 하거든요 흥미있게 읽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아주 그거를 의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가 공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아이가 독서의 흥미를 잃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제 같은 전집, 호기심을 없애는 학습 만화가 두 번째 읽기 독립을 간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 책을 사랑하는 이유로 키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독서 생활의 대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이 교육에 있어서 독서를 맨 앞자리에 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자주 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도 좋고 책을 빌려와도 좋고 책을 사줘도 됐고 아이도 고르고 부모님도 책을 고르면서 그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고는 정말 나쁘기 때문에 책을 읽는 속도는 최소한 소리 내서 읽는 속도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읽기 독립 두 단제는 스스로 책 고르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독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독서를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고 서점과 도서관 방문하는 날 등을 정해두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구경을 많이 하고 자주 골라보는 게 좋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자주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책을 고를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입기 독립을 많지는 최악의 적은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툭하면 바뀌는 입시제도 흔들리지 않는 대처법은 여기도 한 학생의 예를 들고 있는데 승목고의 지당을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우등생이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에 찾아오는 2차 급병동 구간은 언어 능력 뿐만이 아니라 멘탈과 공부 요령 등 다양한 방식이 성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은 전에 겪은 적이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해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입시와 직결된다는 압박감 친구도가의 성적 경쟁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 자체의 두려움 우등생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에 대한 차별 등이 아이들을 전방위로 옥죄어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정말 엄청 받더라고요 우리 첫째 딸도 국제고 간 다음에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근데 이게 1학기 끝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그 내신도 많이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 3가지 유형인데 첫째는 여전히 중학생 유형인데 얘는 계속 학원과 학교를 오가면서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좌절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유형은 내 꿈을 찾아갈 때야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도 많은데 자기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공부의 어려움, 경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당장의 성적이 내가 갈 대학을 결정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진짜 내 꿈을 찾고 싶다는 절박함과 불합리한 입시 지옥의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뒤섞인 채로 아이는 엉뚱한 결론을 다급하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하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런 쪽으로 자신의 꿈을 낙점하고 아예 공부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해봤는데 안되더라 유형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좌절하게 된다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는 내신 성적은 과목별로 최고 수준의 과외 선생들이 있으니 내신 성적은 어찌어찌 버틸 수가 있지만 대학 수형 능력에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수학 능력은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읽기 능력이 안 된 친구들은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만 쓴다면 수능 국어 영역 점수를 올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2주에 한 권씩 1년만 읽어도 엄청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언어 능력은 운동선수의 근력과도 같기 때문에 제 아무리 기술이 좋고 멘탈이 강한 운동선수도 기본 근력이 따라 주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언어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역은 학생부가 내신 성적 포함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을 종합해서 학생의 자질을 판단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갖춘 애는 스티브 잡스 뿐이 없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10만 양병설이라는 웃지 못할 구호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입시를 준비하는 이것 때문에 공부는 기본에 책을 읽고 독감을 써야 하고 교누의 대회란 대회는 모조리 참가해야 하며 동아리 활동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여기까지 투자를 해야 되니 엄청나게 힘든 거죠 저희 큰 딸도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이런 독후감 쓰고 대회 나가고 동아리 활동 하느라고 하루에 4, 5시간을 못 자고 공부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수행평가가 엄청나게 많고 수행평가 자체가 책을 읽고 독후감 쓰고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생각을 단련하고 세상을 읽는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정말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춘 독서형 인재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들을 따로 크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독서 이력은 자기가 읽은 책 제목을 쓰면 되고 동아리 활동과 교내 수상 내역은 자기가 진짜 관심을 두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이상적인 거고 대부분의 아이들에는 이거를 하는 게 정말 입시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도는 좋았지만 아예 또 이거를 해주는 학원이 성행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입시 제도는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인재상을 뽑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실제 운영은 사교육을 블루오션 개척으로 귀결됐다고 해요 그래서 컨설턴트 중 상당수는 독서 목록뿐만 아니라 교내 대회에 출품한 작품 관리와 학생부에 강조해서 기재할 내용을 정해주고 이 모든 요소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자기소개서까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돈이 없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시절이 온 거죠 하지만 이런 것도 독서형 인재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리더들이 저할 것 다 하면서 명문대회에 갈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고 물으면 맞는데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책이었다고 합니다 독서는 현행 입시 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돌파하는 방법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긴 시간 동안에 공부머리 독서법을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형이라시라면 꼭 한부 사셔서 본인이 직접 읽으시고 이 내용을 아이한테 잘 설명해줘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로 기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 참 도움이 되는 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리뷰를 해봤고요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 널리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